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뭐해 산책할래 최근 동안 기록에는 완전 너야 뭐 먹을래 또 사나줄게 너랑 침묵이니도 이렇게 하니 한밤부터 매도 없이 두께만 내 너랑 못 참아 수건 상호해 말 못하면 못모라 너 같게끔 고객님 지쳐지 않죠 많이 좀 해봐 이 시간에 수건 상호해 말 못하면 돼 수건 상호해 말 못하면 돼 고객님 지쳐지 않으면 돼 너가 가죽화해 짚어줘 미친 영수의 숨이 지났어 이 노래가 끝나기 전에 미친 영수의 숨이 지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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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해봐 미치겠네 너 일수는 내가 될 것 같았네 너나 가지고 관심과 존 신경 쓰여서 미치겠어 이 노래가 끝나기 전에 오늘의 고백하든가 아니면 삶아지든가 오늘의 고백하든가 차라리 손목받는가 오늘의 고백하든가 아니면 삶아지든가 오늘의 고백하든가 차라리 손목받는가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너는 항상 sidetracked 나의 고백하든가 또 너무 좋아 나쁠 듯 쭉 사라주면 이거 누구라도 오해하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과적해진 기억하지 전화하지 스스로 그곳이 널 따라가줘 말해줘 신경 쓰여서 움직였어 이 노래 감기 사인거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신경 쓰여서 시작 이 노래는 아 예 잘 들렀습니다 아 예 잘 들렀습니다 역시 소간뉴어요 감사합니다 아 역시 춤추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 예 이게 무슨 겨울이야 봄이지 지금부터 세분이 한분 뽑아서 저희가 집까지 아 예 한들아 준다 하이바이 뽀 하이바이 뽀 한들아 준다 하이바이 뽀 아 잠깐만요 티켓보스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